아저씨, 롯데월드요? 나 롯데월드 모르는데? 아, 기사 양반. 택시 기사가 길을 모르면 어떡해요? 나는 네비 없단 말이야. 기사님, 기사님. 저 앞에서 좌회전하면 돼요? 우회전. 기사 아저씨, 왜 저러셔? 뭐야, 길치 새끼가 택시로돼. 제 뒷담하시는 거죠? 길 모른다고? 기사 양반 다시 봤다, 반신법도 쓰고. 좌회전할 거야. 우회전이요. 돈다? 하지마, 하지마. 아니, 좌회전하잖아. 기사님, 아무렇게나 가지세요. 너 또 왜 부러워? 사실은 롯데월드 알아요. 우회전도 맞고. 저 똘빵새끼, 저거요. 방향감 감당하는 새끼, 지겨버려. 자, 롯데월드에요. 손님 내리세요.